그래서 황결이 시험친구가 맞거든요 어때? 어땠을 것 같아? 선생님 생각이 많이 틀렸을 것 같아 어 왜? 왜 많이 틀렸어?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아 있네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 애들은 뭐 이가 무슨 소리내요? 이 소리내죠 sneeze 오케이 그 다음 스페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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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기에서 스페... 수페... 스페... 서... 스페... 서... 퀵... 스페서... 퀵... 스페서핵 스페서픽 서 스페서픽 스페서픽 근데 근데 뭐지 i랑 e랑 뭐지 u랑 1, a랑 뭐지 뭐지 하나 빼고 다 꼬꾸름은 아니야 꼬꾸름은 아니야 미안 스페서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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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는 뭐 됐어요? e 됐구요 i는 e 또는 o c는 크 얘는 크 됐고 얘는 s 됐죠 그래서 스페서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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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스태프 스태프 뭐 이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 완전 t처럼 쓰고 있어 t는 이렇게 되구요 f는 이렇게 돼야 돼 t를 쓰는 순서를 잘 봐 t는 옆으로 하고 자 우리가 글씨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당연히 일로 쓰죠 그래서 어떤 글자의 마지막은 다음 글자를 쓰러 가기 편한 위치에서 마무리가 되는게 끝을 맺는 거야 알겠어 자 그렇다면 t를 쓸 때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글자를 쓰려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t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f는 이거부터 쓰면 안 돼 왜냐하면 f를 이거부터 쓰면 끝이 어디로 가버리냐면 일로 가버려 그러면 다음 글자 쓰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다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니까 f는 이렇게 쓰는게 아니고 f는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다음 글자를 갈 거 아니야 여기서 끝나니까 알겠습니까? t하고 f하고 완전 똑같이 쓰고 있어 네 스태프 오케이 이 친구는? 스키니 스키니 스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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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네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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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소리는 어디갔어? 스마트 이 이가 뭐돼? 이 스네이 스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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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네이 효과의 소리가 뭐 됐어 스네이 그럼 여기다 이거 붙여주면 돼 스네이크 그래 스네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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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스네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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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스네이크 스네이크 CK는? 크됐죠 스네이크 A는 뭐 됐어요? 에 에 됐죠 스네이크 스네이크하고 스네이크하고 헷갈리지 마시고요 스네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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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프레이드 스프레이드 이 소리 어디가고 없는거 같네 스프레이드 오케이, EA는 뭐된다 했더라 에 아니면 이 오케이, EA는 이가 있으니까 E나 에가 된다 했죠 그래서 스프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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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EA가 뭐된거에요? 에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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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 그렇지, 뭐 잘했는데 뭐 스트러블 스트러글 그러면 U가 뭐됐어요? 스프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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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구요? 스트러글 스마일 스마일 선생님, 근데 왜 이쪽에서 그 책이 나오기 그게 나와요? 안 돼? 네? 안 돼? 아니요 오케이, 얘는 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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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켈레턴 검색하면 좀 무서운 건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예요? 스켈레턴 이게 스켈레턴이야 하나도 안 무서운 감이네 한별이는 무서워 안 무서워? 안 무서워? 이 놈들이 봐라? 스켈레턴 스켈레턴 얘는? 스켈레턴 스매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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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스매싱 그야? 어? 이 녀석이야? 엔지가 못했다 했어 응 그래 그러면 스매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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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엘심이 한 소리를 잘 내는데 황결이 소리는 잘 내요 처음 보는 단어도 이제 얼만큼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쓰기 연습 좀 해야지 안 하는 거 너무 티난다 응 이렇게 골라서 쓰기 연습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이 너 쓰기 연습 스펠로 하는 거 하고 손으로 써보는 거 하고 달라 스펠은 그냥 조금 도와줄 뿐이고 쓰기 연습해야지 그게 진짜 연습이야 오케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갔다